지금 들녘에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쑥 그 쑥으로 쑥향을 최대한 끓어올려 쑥국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쑥국 시작할게요 무 100g을 최대한 얇게 잘라주세요 얇게 잘라야 무 식감이 쑥 식감을 방해하지 않는답니다 두부도 100g을 무 자른 것과 같이 얇고 작게 잘라주세요 쑥은 물에 3-4번 씻은 후 베이킹 소다를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건져서 물기를 빼주세요 쑥 100g입니다 쑥을 먹기 좋게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칼등으로 툭툭툭 두드려주세요 진한 쑥향이 팡팡 터집니다 냄비에 무, 두부, 다시마를 넣고 물 900ml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다시마를 빼주고 된장은 한 스푼에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쌀뜨물 대신 쌀가루 한 스푼 넣어주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쑥을 넣어 한 소큰 끓어오리면 완성입니다 맛을 볼까요? 입에서 쑥 폭탄이 터지네요 여러분들도 이 봄에 쑥국으로 에너지 충전하세요 그리고 다시 쑥이 툭툭 두드려워 전부는 aumento